그게 무슨 말이야? 내가 그냥 잃어버려진 게 아니었다고. 누가 나를 찾지 못하게 쪽지까지 써놓고 나를 버렸는데. 그런데. 여보야. 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거든? 당신까지 밀면 나 떨어져. 왜 말 안 했어? 나한테 말을 하지. 몇 번이나 얘기하려고 그랬어. 그런데 당신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. 내 얘기 들으려고도 안 했잖아. 미안해. 그런 얘기 들으려고 만나자고 그런 거 아니야. 당분간 떨어져 있죠.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. 내가 잘할게 여보. 내가 잘할게. 나 한 번만 용서해줘. 2번만 용서해주면 나 진짜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여보만 보고 살게. 진짜야. 아니. 나 너무 힘들어. 당신 보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. 여보. 내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참을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정신이 막 어떻게 됐었나 봐. 그런데 걔가 남편한테 너무 막고 사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. 그게 다야 여보. 어떻게 그게 다야. 100년도는. 100년도는. 그런데 진짜 100년도로 우발적인 거였어. 내가 거기를 작정하고 간 거였으면 나 진짜 사람도 아니야. 여보. 나 그럴줄 모르는 사람인 거 여보도 잘 알잖아. 아니. 당신 작정하고 거짓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. 로스쿨도 그렇고 푸드트럭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. 다음은 뭐야? 또 뭐가 남았어? 그런 거 없어. 정말이야. 더 없어. 자. 이거 봐봐. 연락처도 주었고 핸드폰 잠근 것도 풀었어. 정 못 믿겠으면. 여보가 핸드폰 가져와. 나 이딴 거 필요 없어. 응? 여보. 여보. 여기 푸드트럭 주인 되십니까? 차 좀 빼주셔야겠는데요. 여보. 차 빼달라시잖아. 여보. 푸드트럭 차주분 안 계세요? 네, 빼드릴게요. 내가 금방 갔다 올게. 박완승님. 1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 정간보건수술 예약되어 있습니다. 도시. 전암. 휴대전지. 여왕 장관. 정답. 감사합니다.